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첫 주제로 지금은 일면 기사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까지 일면 기사가 이번에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호인과 관련된 사건. 이제 이 사건은 뭐 참 인간이란 것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 가운데 하나가 질투심하고 시기심인 거죠. 질투심하고 시기심은 참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감정인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이란 것이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유일무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돈을 탐내 가지고 상대방의 그 생명을 그냥 아사가 버린 것은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사건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강남 중심지에서 일어났으니까 피의자 3명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금전을 노린 범행이다. 그리고 사전 준비가 아주 철두철미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피해를 보신 그런 여성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이번 사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참 알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어 가지고 결국은 목숨까지 빼앗겼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이 강력범죄죠. 이제 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생명은 이제 되찾을 수가 없으니까 참 무지막지한 사건이네요. 이제 밑에 구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보니까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라는 분이 계시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말씀을 남기신 분도 계신데 아마 질식사로 하지만 케이블 가지고 아마 사람을 그렇게 그거 한 모양입니다. 케이블 하면 이제 사람이 질식사가 당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악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세계 역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국민이 뭐 죽어나더라도 독재자들이 마지막까지 한가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죠 지금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씨 왕조 3대까지 그야말로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돼지처럼 그렇게 그냥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인간이란 것이 그 악함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악함에 대해서 좀 연구 논문들이 없는가 이렇게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칸트가 그런 글을 썼두면요 칸트가 아마 이와 같은 그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철학자로서는 상당히 최고봉에 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안을 언급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악의 보편성에 관한 칸트 칸트의 정명 이런 내용을 김화승이란 분이 발표한 제법 긴 논문이 두고 서울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그 이분 말씀은 칸트의 명제라는 것이 상당히 진실과 같은 같다 이런 부분을 이제 논정한 그런 글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악한지를 이만웰 칸트가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논문의 목표입니다 비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인간의 그런 성악설에 대한 그런 칸트의 주장을 당대의 철학자들이 그리고 후대의 철학자들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흔히 근본 악의 개념과 관련해서 지적되고 하는 모순 악은 자유로부터 초래된다는 주장과 악은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생덕적이므로 필연적이라는 주장사의 모순도 이 논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인간이 본래에 태어날 때 그런 악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면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을 억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덕적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악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런 내용을 이 논문에 심었던 겁니다 대개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 김화승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본성상 악하다 그런 견해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 논문의 긴 부분을 다 제치고 한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5장, 6장, 이게 6장이죠 4장이네요 4장 악의 보편성에 대한 칸트의 증명 그런 내용을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자유로부터 초래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 자유의지를 발현할 때 여러분들 악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 3인의 젊은 30대 사람들은 고인을 갖고 있는 40대 여성을 침해하기로 결정한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발현한 겁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을 생명을 아타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 사용의 주관적 근거가 되는 성향은 인간성 그 자체와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 뿌리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생덕적이다 그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 그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인간이 굉장히 여러분들 참 그걸 안 하면 이렇게 악을 그냥 마음껏 저는 이 견해를 처음 알게 됐네요 칸트가 인간의 보편성이 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악의 성향은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생덕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주장입니다 칸트란 철학자의 사유의 결과물은 악한 성향이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태어날 때 타고난 거란 거죠 물론 여기 생덕적이라는 것은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의지 자유의지를 규정하는 주관적 근거로서의 보편성을 말한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들 수 있는 거죠 이 성향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된 자유 즉 선택의지의 자유와 하나로 엮어져 있다 이때 자유는 소질에 의해 부여된 보편적 동기인 자기애와 도덕법칙의 존중 중 하나를 최고의 준칙으로 선택하는 열린 구조를 가진다 이게 골몰하게 되면 지금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제한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사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처럼 그러나 도덕법칙의 존중 나를 아끼는 것처럼 타인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대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갈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게 참 특히 법질수가 이제 문란해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악한 것이 더 이렇게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칸트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악을 분출하도록 만드는 것도 자유의지고 그것을 억제하도록 만든 것도 자유의지다 이번 사건이 참 무서운 세상이긴 한데 사람 자체가 그렇게 챙겨 먹었다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